보신 것처럼 이번 논란 쉽게 마무리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저희 팩트체크 사실은팀에서 관련 법을 기준으로 여야 양쪽의 주장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이경훈 기자입니다.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개인을 고문 위험 국가로 추방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. 인권유린 국가인 북한에 주민을 도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. 협약 위반입니다. 그런데 협약에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. 범죄인의 경우라면 국내법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다. 그러면 국내법 봐야겠죠. 출입국 관리법.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은 입국 금지시킬 수 있다. 스티브유 한국 못 들어오게 하는 바로 그 법입니다. 바로 반박이 나왔습니다. 이건 외국인 대상 법률이다.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고 귀순 의사도 밝혔지 않았느냐. 재반박이 또 나옵니다. 남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해 준 외국인으로 보고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. 아니다. 이건 대북선금 사건 때 남북 주민 간 외환 거래에 대한 판례로 송환 문제에 적용하기는 어렵다. 뭐 이쪽에 법 쪽의 의견이 모이기는 합니다만 법적 다툼의 여지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. 법 위반 여부 판단 그만큼 어렵습니다. 명백한 흉악 범위 내려오면 원래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거든요. 그런데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. 오해하시는 게 살인 같은 중대한 범죄자는 보호 안 해줘도 된다는 북한이탈주민법 사례를 들기도 하는데 이 법은 이탈주민을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이지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. 사실은 팀이 사건 당시 국회 회의록을 분석해 봤더니 이미 여야가 20번 넘는 국회 공식 회의에서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주장과 반박을 반복했습니다. 너무 복잡하니 법 정비하자는 말도 나왔고 실제 송환 여부를 외부 기관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이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채 폐기됐습니다. 공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.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일일이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습니다.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사안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. SBS 이경원입니다. SBS 이경원입니다. SBS 이경원입니다.